박수 한 번 전주입니다. 불 마시고 선옥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 너무 좋다. 솔직히 반갑습니다. 우리 자비 공경 시민들이 소비를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합쳐! 다 같이 합쳐! 구멍 준비돼 그냥 앞을 놓으면 나의 희석처럼 돌아들이 위치해 향한 나네 심각한 새 손 속에 구멍하고 새빨간 윗색 불 마시고 맞먹고 맞은 분노다 시 없이 간지 가난의 희석처럼 오 이제 와 새소 그 나의 심연해 할 거 나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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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숲볕이 굳어오니까 좋죠? 잘 보여요. 잘 들어가면서 자 우리가 한번 들어갈게요. 다같이 알 수 있는 노래를 제가 들려드릴게. 아셨죠? 아시는 분 따로 아시는 게요? 그여 내가 이러면 끝난 것들 이러면 손을 봐도 외쳐봐봐. 좋아. 가자. 자, 지수겹. 시진타페 죽음 cadangan Jacob 갓 도와무셨을 봐도 미지나 미지 멀어지만 멀어지만 희망도 불안하고 새깔 풀린 눈으로 해 내 마음을 짓고 새깨물로도 내 꿈을 출마시고 너와 너의 죽음이 이런 내 꿈을 출마 나를 부르네 나를 부르네 내게 샤압덤! 아니 요즘 그때는 기태에 공부하셨어요 압수 치면서 하 히 시간 앞에 선정한 배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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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절 이쁜 언니가 얘기해서 말 듣는 거야 내가 지금 그거 음악 틀면 안되지 돈 받는 춤이네 얼른 조옥 손 떨리고 있네 나 지금 머리가 아니 손에 옷이 저기 그 수정증이 있는거 아니지? 저기에 또 도덕다가 터뜨뜨뜨뜨뜨려 못해 손에 걱정시는 거예요 아까워? 그럼 왜 떠나 그래? 괜히 불안해? 나한테 저기 장관 올라오니까 불안한가봐 아유 어쩔까 그러면 그럼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일단 성공으로 받아놓고 또 쉬어서 진짜 받는 지랄으로 돈 받는 데 진짜 받지 내가 가짜만 그냥 아무래도 돈이 대부분 끊지는 거니까 지금 생각해보는 게 나도 일단 생각 좀 해보는 게 다 나누고 일단 내가 이 노래 한 곡 끝날 때까지 내가 마음 좀 정리 좀 내야 되겠지 나 지금 전가에 살아온 중에 내가 지금 26살을 짤 사람이 나한테 대시해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나는 대체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오면 99살, 100살 정도 진짜 그런 것만 좋아해요 그것도 복이야? 10만 보게 되었지 10만 보게 되었지 아휴 내가 정말 미치겠다 진짜 웃기나 지나가고 아니 내가 그렇게 생겼나? 가자, 액션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보다 너 love it 사람하고 불러간다 나의 흔들어 구름같이 좋은 날은 아니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악힘 longue 사랑해요 아, 너는 내게 주의 온 날이 긴 때가 고고 나서 오늘도 나 여기 왔어요 긴 때가 고고 내려 내가 고고 싶어 박수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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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쿠良아 꽃 가 dye ho etc 꽃 CRAZY 흠로워요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드디어 천혜 꽃을 받아그래 우리 다 나를 줘야지 떨지 말고 지금 근데 내가 함께 고백할 게 있어요 떨지 말고 지금 내가 있잖아요 나이는 48세고요 그리고 내일모레는 5년 못하나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인생 걱정 안 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받아줄게요 남자인에게 받아줄게요 이거 죽으시는 것 같았지? 아니 이거 죽는 것도 지금 아니 과짜 코드 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나고 내가 받았어요 어릴지 그 아름다운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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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에서 내 말 둘이 서로 서로 사랑해 길어난 둘이 마쁘면 아 길어난 멀쩍게 돼 멀쩍게 돼 희망한 가슴이 신나게 희망한 가슴이 희망한 가슴이 가슴이 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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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또 가네 또 가네 뭐까지가 해드려요 나 웃는다 야 아니 여자친구만 안 웃는다 여자친구는 나한테서 프로포션을 보냈다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어쩐지 용계가 나한테 걸린다고 했어 웬 백자수고가 했더니 그것마저도 안 되네 천상 내 스타일은 저 뒤에 내 스타일은 여기 계시네 이 오빠가 냈어 딱 내가 좋아 나도 염별도 마지 그지 싫어요? 재수도 왜 이렇게 없어 진짜 이래가도 안 돼 아니 너가 뭐하고 왔어요 지금 어쨌든 수고했어요 사형님 우리 승교 또 갑자기 나온거 남장머리는 지금 삼각각개가 되는거 아니 결혼식 돌리지 삼각각개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요즘 학교 하나하나 하고 못 살아 둘이는 거느려야 돼 월화수목국도에 따로 다 여기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월요일날은 밥 사주는 애 화요일날은 쇼핑하는 애 수요일날은 저기 드라이브 가는데 목요일날은 뭐하러 가지? 목숨을 걸고 사랑해주는 날 오빠는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 이렇게 생겼다고 얼굴 보니까 코가 큼지마 가장 정중앙에 서가있네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러면 그러면 토요일날은 뭐여야 돼? 금요일 빼고 토요일날은 사랑나는게 그리고 일요일날은 알 까는 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거 요것들 있어 왜 이대로 말키를 아가 먹을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가 엄마 어디 계셔요? 할머니에요? 아우 할머니가 저 삐가리 같던 애새끼들 앞에 남아오고 별로 모습 다 있는데 저 여 두 개만 가게 저 여 두 개만 가게 그래서 제가 까부로 갖고 잡았거든요. 누구도 몸부로 장악하고 잡았거든요. 둘이 남매예요? 아, 요쪽이 남매예요? 누가 오빠야? 오빠지? 어, 요거 동생이고? 동생하고 둘이나 요거고 여기는 누구예요? 동생, 요것도 동생? 그러면 할머니 어디 계셔요? 할머니 조금씩 요거... 에? 아이, 그거는 어른인데 알아서 사먹는 거고 이제 엿 먹고 있잖아요? 이모야, 뭐 이상한 말 하면 대급박 숙여, 너 숙여, 어이? 지금 이제 연습해볼게요. 대급박 숙여! 어이, 잘... 할머니 말 잘 됐네. 어? 아, 그래. 아, 지금 엿 먹으시라고요? 에? 아, 엿 달라고? 야, 엿 먹고 환장하는 사람 계시는데 엿 갖다 드려놔, 저 뒤에. 그리고 할머니가 조금 있으면 엿값 줄거예요, 어이? 네. 조금 다 떼주시고 자, 꿈속의 사랑 한번 갑시다. 박수! 아,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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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엿. 엿. 잊혀야 만주 삶을 잊지 못한 채 일어서 소리가 짓는 걸 수 있는 맘으로 삶을 잊지 못한 채 일어나지 못한 채 일어나는 것이 아쉬운 것 같고 이러면 사랑해 눈에 봐 눈에 봐 시원하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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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내 맘은 반동 우루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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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왜 맺지 않을까 내 품에 다시 한 번만 더 비하길 샤라인의 꿈을 가 내 맘에 빠지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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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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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zen En garde Y nosotros 사랑해 말해 나는 진짜야 사랑은 뭐야 이렇게도 사랑을 이렇게도 사랑을 마음이 말해 나는 진짜 이제 와서 후회해 소용없는 길을 잃어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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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엄마들 몰랐어 처음 봤을 때 싸박지도 잘하더만 너 나이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못하지 그치 그래서 소리 한번 질러봐 여기서 소리 좀 재밌어 우리 엄마들만 시작 앵컬 잘하네 아니 그리 잘하면 꼭 시켜야 하는겨 엄마들한테 소리 못 지르고 아시겠지? 다시 한번 시작 잘한다 잠도 갈 테니까 다시 한번 힘참 손에 함수 한번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함수 가자 가자 우리 엄마들 됐는데 엄마들 됐는데 지가 또 안 됐네 어쩜 할래 진짜 뭐 채웠다 진짜 짜증이 씨블놈아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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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활발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지금 어? 고리장 시켜? 딸라 딸라 말 잘했다 그처럼 내가 지금 고리장 시키고 싶어도 누가 그 말을 안 해줘서 못했는데 세대 고마워 세대 혹시 부모님 계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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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날 넣어 응원 세상이 바뀌었어 날 낳으려고 시작 옆에서 내게 밀 수 있어 음악 영원히 함께 있잖아 놈처럼 다시 있잖아 눈물 없었어 chron occupy araus 있잖아 한 번 더 깊은 길이 없어 내 풍선이 날이 없는 날 너네네, 너네네, 너네네 내게 너네네, 너네네네 너와 함께 섬세가 없어 자, 너의 속마음은 나도 대단한게 없던 것 같아 둘이 그의 숙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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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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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참 같은 우리 내 인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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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 인생 우리나 이icia 자 18시 sexue dang it 아이고, 착 잡 Perform Zeit 제가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학생이 다 나야 되는데 뜻이 많아서 그런가 네가 해라고 일가오고 저거라도 저거라도 안 나오게 돼 하늘은 길을 건네 돌아가고 보람이 내 빈새 웃으며 가로만의 길이 나니 해 없이 살아가고 하자 천국을 살리라 한 명이 내 빈새 한 명이 즐거워 세상은 오는데 우린 바게라는 하아하하 선동놈과 뒤지가 나 미처 같은 우리의 빛에 아빠 하나 둘 셋 넷 쥐 아니 언니 입안에 엿을 넣고 보니까 아아 소리가 안 나와 오늘 언니 미소가 너무 이쁘다 언니 세상에 눈을 가만히 던지지 모르겠네 또 빵 안에 진짜 잘 나왔다 어느 미용실에서 하신 거야? 시내 미용실에 한두 군데 갔지? 그래 그저 나 좀 알려줘 나 좀 방글방글 볶아야 돼 그래서 우리 언니 서방님 참 좋아하시겠다 이 미소가 이렇게 아름답잖아 소리도 잘 나오고 들어 받는 것 까요 그래도 엿을 입에 넣고 아아 해도 그 소리가 들을만 하네 아유 그게 중요함이야 그럼 호랑이한테 울려가서 점심을 깔짝 차리면 아 물러가치고 우리 진짜 멋있다 진짜 세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50년 됐어요 자녀는 몇 번 주셨어? 5명? 4명? 50년동안 한 번 두고 세 번 4번밖에 안 했네? 그만하면 됐지 뭐 그렇지? 뭐 보리밥 쌀밥도 맨날 하면 아니냐 나중에 남편 기력들여서 못한다 그래서 뭐 50년 살면서 매번 했으면 성공을 연겨 에휴 나는 10년을 살아도 한 것도 못해가 거의 다 안 났다니 그래서 아직까지 쎄 놈이다 진짜 뭐가 우리가 이러면서 하면 웃는 거지 뭐 그리 안겨 세상에 요즘은 웃을 일이 없네 왜냐면 TV를 봐도 찡그러니까 밖에 없고 밖에 나와보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돈 쓰기도 힘들어 진짜야 물가는 막 올라가지요 미치는 거야 아니면 그래도 각설리 마당이 오면 한 번씩 웃잖아 내 말이 맞으요 안 맞으요? 맞으요? 그럼 왜 입을 꼭 다 물고 있어 노래가 나오면 같이 따라 보기도 하고 춤도 추고 어깨 덕실듯이 하면서 그러다 스스로에서 풀고 가는 거지 뭐 이래도 하는 세상이 저런 한 세상이요 내 말이 맞죠 안 맞죠? 아미세 한번 갈까 그러면 아미세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아미세 하면 기방세 아미세 하면 어떻게 해? 수도세 여기는 수도세 여기는 지방세 있어보이니까 여기는 수도세 있어 보이니까 이 Els BAM 여긴 두개 지방사는 뭐예요. 그리고 여기는 경기새. 여기는 똥새. 똥새. 물새. 물새. 수도새. 수도새. 우리말들은 하도 물을 많이 안겼을 것 같아. 딱 꼬질꼬질 해갖고. 제가 하는 소리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알았지? 아미새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잘하네. 아미새 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 볼 수 있고. 내가 여기 정기새라고 그랬어? 지방새 아니야? 아니 지방새가 오고. 이제 내까지 헷갈려. 아미새 하면 어떻게 한다고? 지방새. 아미새 하면 어떻게 해요? 정기새 두 분 나왔는데. 물새. 수도새. 잘해봐. 지금 깜깜해서 또 머리가 덜짝해지는 건데. 내가 이렇게. 단디 기억하고 딱 마이크 낸 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지방한테 돈 많이 있게 생긴다. 자, 갑시다. 지금 갑시다. 발전. 정신받고 챙겨서. 정신받고 챙겨서. 가능한 경기 그새. 여. 한반도 papa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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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마음 좀 질구 엄마 열심히 밥버지 밥버지 아니 그것을 왜 거기다 다 풀리면서 먹으라고 팔았더니 언니 살려주세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이런 게 바로 우리들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내 아픈 것을 만져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좀 드릴까요? 자 크림 좀 놔주세요 빨리 주세요 아휴 목이 다 죽겠네 지금 감기 안을 먹었더니 다른 두 개가 그러죠? 우리 언니들은 이쪽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거기도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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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изattendu 문 tyrann 그래 우리 오빠가 줘. 이거 친구한테 선물해도 돼. 예, 수고하십니다. 또? 없어요? 누나! 왜? 집에 갔다 주면 내 짓을 시끄러마. 이거 말라! 허리 아프면. 내가 이때는 못살요. 아니, 스물여섯, 여섯 살잖아. 마흔여덟 살잖아. 이게 무려 보면 되는겨? 이거는 위반이야. 진짜야. 그쵸? 어? 박사? 이따가 해줄까? 마음에 들어 무슨 짓을 얘기해야 되나? 내가 이거 맨날 하다 보면 다 닮아 놓은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꽁 두 개 하고 나왔나. 어쩌지? 많이 남아 그래도 있을 거 다 있다. 그치? 왜? 알어? 저기 있잖아요. 거기 희력색하고 아니, 저기 뭐지? 나야말로 희력색으로 다시 주셔요. 이제 판매 끝! 만약 사용해서 2만원을 내가 그게 안 할라. 더러웠어. 자, 왜냐고요. 그 돈 받고 내가 펼킬까봐. 내가 이런 비싼 몸도 내가 2만원에 팔려가도록 아무거나 그렇지? 그쵸? 그럼. 이게 몸뚜가리가 난 재산이야. 우리가 하나 보면 평생 먹고 사는 지약이 없더라고. 진짜 우리는 크게 뭐 재산 필요 없어요. 진짜야. 몸만 건강하면 돼.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몸만 건강하면 괜찮아요. 내가 하루씩 일을 다 했어요. 맞아야맞아요? 아프다. 아프다 하고 그런 분 계시지 마시고 하다못해 진짜 길에 가다가 담배공천하고 주워가봐. 나라에 대단히 내 목숨에게 의심하는 게 내 말은 하지만 박수! 고마워! 힘들다면 길가에 목 놓지 그녀만으로 보장을 손을 알자 자 박수입니다 바람이 흔들 길가에 못 얹은 희망을 가기 성공하자 나 한 번 자자 한 잔 덤벌이 한 번 내 세상도 오겠지 하자 내가 못돼 있어 막은 듯이 울려가 느껴 이곳에서 희창시야 내 눈 깃두쳐 내 눈 깃두쳐 안 비벼 하자 하늘의 사랑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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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지 외쳐보고 가도 젖은 그 인자 바람에 빌리고 거리에 흔들리는 발자국 얼굴도 데리고 바람들 아참 괜찮아 나 좀 높네 때로는 기타 차가운 날 보면 때로는 먼지 쳐서 발빛려 아참 하루가 날 밤에 흔들려 내 눈 깃두쳐 울려 마음을 켜라 네 몸 깃두쳐 괜찮은 날 내 눈 깃두쳐 내 눈 깃두쳐 내 눈 깃두쳐 나 참 하늘의 사랑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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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아무것도 없지 외쳐서 발도 젖은 그 인자 내 눈 깃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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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LT 아저씨 괜찮은거 아저씨 한눈 더 저기 크림 한눈 더 건너주세요 시우장 비추겁니다 시우장 비추겁니다 네 오 일 세월호 세월호 거기를 제조하라 하여 오 우리의 속은 정의의 이 Healing listeners 안 바다 아니 오 차이 beers 정 Rabbit 시 znaki val 이렇게 통퍼와 보아도 주님의 맘으로 질어치고 하이도둑마리에 모든 탈방 한세상 보내고 이 기쁨의 꿈이 생겨서 이 여울리로 노후의 한 세상을 헤매였던가 주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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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빛을 빛을 빛으로 보고 싶은 사람을 시간 속에 기대했고 나의 사랑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런 분위기로 한 번 더 가자고요 박수 한 번 치면서 소리 한 번 질러주면서 아! 지운다! 아! 지운다! 본 속에서 불은가 불은고 있으신가 선정에서 불은가 밀에서 있으신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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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죽을라 이에 죽을라 젠장 입안으로 어색한 놈을 하자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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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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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자막 by 한효정 이새요 갈게 고마워요 시술 2개 2만원어치 시술 2만원어치 잠깐만요 가방 드릴게요 백도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백이 중요해 언니 뭐 드릴까 아니요 이쪽에 거 필요하시면 GM분들 말씀하셔요 제가 드릴게요 언니들의 현명은 선택이야 이러면 너 진짜 살이 잘하는 중이들은 벌써 때가 나느냐 내가 치고 언니는 뭐 필요하거나 다 있어 있으면 다음에 또 사 오늘 뭐 사는 내 사는 거 내가 아는 모래 사는 거고 오늘 언니는 뭐 드릴까 치솔 둘이 치솔 치야 언니는 치야 반직구석에서 한번 백 드릴 수 있는데 찢어져 사기 때문에 못 쳐 그렇지 그냥 준다고 선생님하고 안아주고 싶다 5만원어치 안아보세요 의견을 영원하게요 언니 뭐 드릴까 치솔 치약이 좋아 그런 세트로 사야 돼 뭐든지 이게 따로따로 사고 있잖아 뭔가 진짐해 한 개 사면 한 개 부족하고 진짜 치약을 못 써보세요 이 치약은 이제 우리가 프라그까지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입에 필요한 사진하고 또 뒷목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치약 꼭 쓰세요 이 치약은 진짜 한 달만 쓰면 벌써 효과가 틀려 그리고 엄마들 양치질 할 때 있잖아 어떻게 하느냐 칙칙하지 마라 아래위로 홀카 주세요 이거 바지 이것을 왜 안팍하겠어 이것도 조그같은 짓어 오빠 뭘 살라고 동교를 했어 어? 치약 치약 하나 드리고 애꽃X뺥 하나 드릴게 우리 오빠랑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가 부족하지 오빠 여기 누구예요 친구의 아들이야 아들, 뭐 잘생겼다 내가 딸 있으면 며느리 있으면 살이 쌓고있자 아이고 나는 시즌을 끓기는 건데 애기가 없어요 서방님이 나를 맨날 간만 보고 있잖아 그것도 보지를 않네 이 전문 1, 2, 3, 4, 7 지라 그러다 나팔인데 뭐 자꾸만 들고 지라 이래 물건 팔고 나보고 있잖아 우리도 엄마 끈다 왜냐면 지금부터는 내가 갑이고 여러분들은 의리야 이제 내가 좀 갑질 좀 해야 되겠다 왜 물건만 팔면 도망가고 난리야 아휴 진짜 도망가기만 하면 어? 아 여기 있는 사람 빼고 도망가는 사람 얘기하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도 얼마나 궁금한 사람들인데 많이 배웠고 진짜 지식이 있고 멋있어 진짜 제가 노래 한수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 부분도 한 곳이 와야 될 텐데 어? 우리 엄마들 좋아하시는 노래로 올려드릴께요 뭘 해드릴까? 돌려줄 수 없나요? 아무 여자 일생 한번 올려드릴까? 응? 응? 추억? 응? 여자 일생 해라 박수 응? 응? 돌려줄 수 없나요 해라 박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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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들 하려고 우리 엄마만도 안 듣고 내가 엿장실 됐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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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일생 한번 해줄게요 왜냐면 우리 엄마들은 처절실 때에는 진짜 꼭 뒤보았어 그죠? 굿굿굿굿lia 하고 filho가ッ로 간단한 곳도입니다 잘 살는 사람 잘 살고 또 힘들게 산다면 참 힘나게 살아요 그렇지만 어제 내 팔자eling young 사는자 이제까지 살았는데 이정 와서 잇다 짜찍을 KIEN 저기stud None 지금도 아직까지 살 날이 진행하십니깐 건강으로를 지키면라며 얼마든지 좋은 날이 있습니다 아usted죠? 응? 응? akaходiceye fancyye 남자분들 대답하는거에 참 이상하네요 자! 차렷! 접meno치고 경계 잘한다. 잘한다. 자, 이들 막상 집에서. 여태. 여태. 신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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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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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제가 인품받이는 송영수였습니다. 이번엔 우리 최고의 꿈과